듣다 보니까 완전 내 전공이네, 이거. 또 무슨 말이야, 또. 제가 이런 놈들을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놈들은 협상이 안 돼요. 협박을 해야지. 제가 만나보고 올게요, 원내대표들. 근데 그 사람들 양서방을 만나줄까? 그래서 협박하겠다는 거잖아요. 말빨은 저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, 국회 내에서도. 사기꾼이잖아. 사랑꾼이잖아. 미영이 밖에 모르는 사랑꾼. 뿅뿅뿅. 안 좋은 꿈을 꿨구나. 아이고. 왜 이렇게 말을 잘해? 그러니까. 사랑꾼이라 그런가 보다. 어흑. 어흑. 아헣. 생각 잘했다. 뭔 소리야? 우리 추경안 받아주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부른 거 아니야? 네가 우리 거 받아주겠다며 그래서 부른 거 아니야? 아이고 우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